돌아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극혈과 자비를 힘입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이 각 가정에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필요한 말씀을 게시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있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홀로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또 각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주일에 저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네 번째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회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또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 그리고 부활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의 타락은 죄를 짓도록 인간이 타락했다고만 생각하지만 인간은 분열이 된 것입니다 다 나눠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를 위한 존재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과 나눠주고 아담과 하와 부부가 나눠주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나누어진 각각 흩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룬 존재예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각 개인,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을 잘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 여러 형제들과 몸으로 말하면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잘 영유하면 모든 것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 지체들과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잘 생활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교회 생활이고 그리토의 몸의 생활이에요 성교회는 이것이 양면에서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고린도 12장이라든지 14장이라든지 에베스 4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말씀들 에베스 3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개인적인 그리토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모든 성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주일날 네 번째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강조해서 참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제가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다 하나에 있어요 하나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토의 몸이라고 할 때 그리토의 몸은 제 몸을 보더라도 몸이라고 하는 특징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몸이 나누어지면 그건 더 이상 몸이 될 수가 없고 그건 시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 세 가지 세 갈래, 네 갈래 나누어지면 그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다 할 때는 그건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모른다 하면 교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몸이 이루어진다 할 때는 성령을 주셔서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오순절 성령 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성령은 두 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주는 성령이에요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의 성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능력의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대의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보혈, 피의 역사 피도 우리는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해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예수 그대의 피와 십자가는 한 면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건데요 한 면에서는 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다 각각이었었는데 흩어졌었는데 가깝게 하는 역사라는 게 피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자면 우리 죄를 용서한 것만 아니라 여기를 보니까 우리를 멀리 있었는데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가깝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죄를 없애는 것도 포함돼요 죄가 없어지니까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헐었다 했어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역사란 말이에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는 이 둘은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고 원수되었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없앤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깝게 했다 이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은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되었다 그리고 장벽이 있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것을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든 그래서 화목해하는 그런 역사를 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성령도 이 성령도 다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방문을 한다든지 어떤 은사를 갖게 된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이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스 4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스 4장 4절에는 몸이 하나이오 성령이 하나인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생명의 성령은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집을 짓는 걸로 말하면 건축물 하나의 벽돌과 벽돌이 우리가 산돌들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은 벽돌이 아니라 산돌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교회를 입혀야 하는 건데 다 건축을 얘기해요 그런데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았고 그 사이에다가 세멘트를 이렇게 넣어서 연결시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참 능력의 성령 성령 세례는 그곳을 아예 세멘트를 밖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도 안 나게 벽돌 하나하나가 간격도 표시도 안 나게 매우 낮지만 생명의 성령으로 그걸 완전히 다 덮어서 완전히 하나되게 만드는 역사라고 이렇게 참 그렇게 비유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립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과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면에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든 역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되게 한 건데요 이 교회가 되게 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지 못하고 그냥 개인이 그 모든 예수 그립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의 부활과 성령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개인을 구원한 것만 생각하고 그 역사가 말하자면 참 흩어진 이 모든 사람들 나누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되게 한 역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성경에 있는 빛을 볼 뿐 아니라 아 예수 그립도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든 역사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것이고 그립도의 몸 그리고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구나 우리를 교회되게 했구나 한몸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중적이죠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왜? 이건 분명히 한 방면이니까 그런데 또 한 방면에서는 우리가 몸에 지체가 됐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큰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독자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단체 안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단체 또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도 이 교회를 말할 때 거기에는 교회의 터가 있다 또는 기둥이 있다 뭐 이런 지어져 간다 이런 모든 건축물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이라고 말하면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가족, 건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의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단체로서 여러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서로 봉사하며 섬겨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그가 거룩하고 신령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한 면에 몸의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손실은 엄청나게 큰 거고 하나님의 목적은 개개인이 잘 생활해 주기를 각계 전투를 하는 그런 그립등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듯이 말하자면 신약으로 말하면 영적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건축되는 그런 실제가 하나 된 그런 몸으로서의 어떤 생활이 정상적으로 나와야만이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약성계에서 말하는 교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은 믿는 이들이 그냥 모여진 하나의 단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란 말하자면 몸으로 말한다 우리 몸처럼 우리 각 지체가 받은 은사가 다 달라서 자기의 은사 따라서 직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서 이것을 모르면 개인으로서는 좋은데 우리는 단체적으로 함께 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그립등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한 방면은 알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립등 생활을 할 것인지 섬길 것인지 그런데 단체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건 모른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개별적인 운동 경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경기예요 레슬링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건데 성경에서 우리 그립도인들은 이런 개인 경기를 하기 위한 선수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축구라든지 럭비라든지 쉽게 말해 축구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축구는 단체 경기예요 다 자기의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골키퍼면 골키퍼고요 백이면 후위면 후위예요 그럼 미드필더는 미드필더가 있어요 공격수면 공격수가 있어요 다 각자 그것도 라이트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서 그 위치를 잘 지켜야만이 그래야 경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백번 백패하는 거예요 우리 그립도인 교회는 성도들은 나비나 이런 것처럼 나비? 혼자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비 같은 그립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미 같은 거 있잖아요 함께 역사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립도인 생활에서는 개인 생활이 중요할 뿐 아니라 단체 생활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주일날 말세에 필요한 그립도인 중에서 네 번째예요 하나를 모르면 한 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섬김을 몰라요 함께 전진하는 걸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립도인이 되지 못하죠 굉장히 부족한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생명, 이 생명은 한 생명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에 또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에 우리 모든 지체들과 다 하나예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립도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잘 생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런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 있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 게시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합니다 건물로 말하면 다 이렇게 무더기 벽돌들 흩어진, 다 이렇게 흩어진 벽돌들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지 어느 곳에서 우리가 그립도의 몸으로 말하면 각각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고림도 12장에 보면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몸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대로 은사를 발휘하면서 다 이 몸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참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냔 말이에요 참 어렵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한 20년 전 책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참 10년, 20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해서 순종할 만한 상태가 못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참 유감스러워요 이제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제가 20여 년 전에 참 그립도의 길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 속에 보면 그립도의 몸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책을 쓸 때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 정말 사랑하는 성들이 이런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요 그런데 참 오늘날 우리는 정말 몸이 무언지 그립도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우리를 어디에다 두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안 걸어가도 되느냐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볼 수 없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스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느니 모든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진 걸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11장이 나와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참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해요 몸의 생활이라고 지금 말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냐 아니죠 이것도 다 말씀에 참 그립두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디모데전스 3장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아쉬움은 뭐냐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복음이죠 이 몸도 내내 교회도 문제도 복음이에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참되게 실제로 사실로 우리가 믿어서 이거를 실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냐 이거지 이것에 있어서 매우 약하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인 걸 믿어요 한몸이 된 걸 믿으시냐고 그러면 사실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게 성도들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그렇잖아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육신적인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형제 자매보다도 육신적인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걸 믿으시냐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이 말씀을 실제화하냐고요 형제 자매도 가깝긴 한 피로 말미암 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까워요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지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지체는 한 몸에 각각 다른 부분일 뿐이에요 형제 자매는 서로 헤어질 수 있으려면 몰라도요 나눠질려면 몰라요 마음이 달라지고 그런데 지체는요 떨어질 수 없어요 어떻게 떨어져요? 아니 팔이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떨어져 나갈 수 있나요? 눈을 기분이 나쁘다고 뺄 수 있나요? 코를요 고린도 12장에 의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데요 눈도 되고 코도 되고 발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제가 한 20년 동안 저는 이런 책을 이미 썼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저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참된 거야 이것이 진실인 것이야 왜? 이건 영원한 거니까 세세토록 변치 않은 말씀 속에 있는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순종하고 참되게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못 봤어요 저는 그리고서 그냥 좀 마음이 상하고 뭐가 좀 틀렸네 오르네 하고선 가버리고 그 다음날 원수되버리고 이런 경우들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20년, 25년, 30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성계가 형제가 나한테 아침에 기도하고 났을 때 누구는 당신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에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 이것이 제가 25년, 30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나는 자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네가 나고 내가 당신이라고 생각해 이걸 내가 그때등에 당시에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간 자네를 외국에 보내면 난 내가 가는 것이라 똑같다고 생각해 그게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 가니까 주여 우리를 하나되게 하고서 막 기도를 하길래 제가 일어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 될 필요가 없이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하나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참으로 알고 있었어요 참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참되게 믿고 실천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서로 나누어지는 게 팔 한짝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다리 한쪽을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당신 도저히 안 되겠어 팔 하나 자라야 되겠어 다리 한쪽 자라야 되겠어 그러면 쉽게 이걸 자라가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몇 날 며칠 울 겁니다 내 다리를 왜 잘라야 되냐고 내 팔을 왜 잘라야 되냐고 내 눈을 왜 빼냐고 아니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교의 말하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 집입니다 권속이에요 아무리 그냥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가족은 못 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나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할 성도들이에요 형제 자매고 이런 믿음과 정말 이런 견고함이 없이 그냥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그거보다도 더 견고한 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신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신령한 집이다 해서 그건 뭐 맘대로 하는 교회 그런 지체들이 맘대로 날아다니는 게 벽돌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산돌이 아니에요 하나의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참 아쉬웠어요 이건 뭐 지금 오늘날에 아쉬운 게 맞는데 20년 전부터 참 아쉽더라고요 뭐가 아쉬우나 서로 함께하는 성도들 간에 안정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안정감 어떤 안정감이 없냐 조금 서운하면 이 사람 또 내일 어디 가지 이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실 수 있어서 한 대 때리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지 갈 수가 없어야 돼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한마디 기분 나쁜 소리 해도 어디로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몸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안정감을 갖겠어요 얼마나 쓸 때만 에너지를 안 써도 되겠어요 붙잡아 놓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사람들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붙잡아 놓았나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안정감이 있는 그런 견고한 건축 속에서 각 개인이 정말 주님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서라야 주님에 대한 깊은 추구도 기도도 묵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신경을 안 쓰니까 오직 주님만 신경을 쓰니까 그러니까 단체적인 교회가 견고할 때 개인의 생활도 더 견고한 거예요 이러한 신앙 생활을 우리가 영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저는 20여 년 전에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러한 정말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리, 이러한 교회 생활 이거는 천주교회는 천주교가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니까 원래 사도시대를 계승했으니까 그들도 교회의 하나를 엄청 강조해요 또 하나 강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인간 조직적인 그런 어떤 논리적인 심지어 성경적인 이런 어떤 것을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를 딱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강렬해요 그것도 그런데 이게 이 개신교회의 분열 속에서는요 이게 서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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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에너지 때문에 서로서로 목회자에 붙어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요히 주님께 고요히 깊이 북상하기 어려워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이걸 찾느라고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영성적인 그립동이 나오기 어려운 체제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단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주님의 진리와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와야 되고요 이러한 진리로 우리 성도들은 진짜 회개를 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이것이 주의 말씀이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많은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했어요 이것이 주의 말씀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나는 성도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만 또 못한 거예요 서로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몸의 생활이다 서로 지체가 됐다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물질적인 거 보이는 것보다도 더 약한 거예요 사실 논리도요 논리적으로 성경적이라는 논리죠 그런 것도 굉장히 세뇌시키면 강하더라고요 하나다 그런데 그러한 보이는 것보다 이런 일종의 보이는 거예요 율법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 게시적인 그리스도인 믿음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냐고 갈 길이 뭐냐고 우리는 도대체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건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거의 신부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전투 못해요 에베스 6장의 교회는 전사라고 있잖아요 개인적은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체적인 교회로 전쟁하는 거죠 제가 축구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결코 개인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의 함께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빌리포 교회도 그러고 고린도 교회도 권하고 다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면 주님께도 길이 없고 우리 개인에게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분열 서로 당짓는 거 나눠지는 거 죄예요 가라데 5장을 보세요 가늠, 음란, 도적질, 토색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세요 읽어보면 가라데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누지 나누는 거 분리하는 거 당짓는 거 거의 이단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파벌 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적인 거 그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분열이 있기 때문에 툭 하면 나눠줘요 이 분열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죄예요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는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죠 그럴 때 주님이 이 하나 된 교회 시편 133편을 보세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하나 된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가 그럴 때 아름의 머리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린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 영생의 복을 명하신다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온 세상 교회를 하나 만들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속에서 만나게 한 성도들과 함께 만났잖아요 이 시대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만나는 거 우리가 예정했습니까 원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주님의 부르심이요 한국 사람 된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거제도나 제주도사랑 우리 못 만났어요 이 모든 게 하나는 주권적인 안배가 있다고 난 보거든요 그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부터 함께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최소한 하나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로 참 건축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시겠냔 말이에요 제가 그 전부터 한 소리예요 우리 개인이 마시는 물 같고는 역사를 못해요 나는 목을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단체가 있을 때 그 물은 주님이 거기다 저수지같이 쏟아붓고 수력발전도 돌릴 수 있고 큰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단체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꼭 백명, 천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라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 모아서 무리가 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본 진리 성계에 있는 진리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실제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생명도 성장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성계에 보면 코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지체가 혼자 귀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자라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저는 이게 한 집회 한 집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집회에서 우리는 진실로 이런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몰라요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받고 이제부터는 이제 핑계대지 말고 보류하지 말고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신앙생활 남은 생활 얼마 남았어요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남았냐고요 이제 정말 남은 생활을 아껴서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축복하시고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일생이란 진리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화합하며 헌신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